오랜만에 헌터로 좀 바꾸고 어.. 헌터에서 헌터가 좀 있으면 이걸 다 채우거든요 다 채우고 나서 다른 데로 바꿀게요 그리고 드디어 업그레이드 합시다 차량 업그레이드 위치타 ES 1회차 때 제일 많이 타고다녔던 그 차 위치타가 좋은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 역병 심장 좀 부술까 이제? 응? 할 것도 없는데? 이게 좀 부수면서 올라갈까 요 3개? 워리그 워리그 음 아포칼립스 상황에 그.. 뭐지? 그니까 매드맥스 세계관 같은 그런 뭐라고 해야되냐? 개조? 그래 매드맥스식 개조? 그런 거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해라 였네요 도전 과제가 잠깐만 그래서 또 올릴 수 있네? 음.. 진료소도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네 작업장 여기서 시설 모드 제작? 아아 맞아 이런 거 있었지 잔치 한번 하자 잔치 한번 하자 서마이트 수류탄은 지금 안되고 연료폭탄 저거 3개 챙기고 연포가 어딨어 2, 2, 3, 4 이거 12발이면 모르는 몰라도 꽤 죽여버릴 거예요 다 더 만들어놔 더 만들어놔 충분히 2, 3, 4 2, 3 잘했어 얘들아 이거 봐 조작 느낌부터가 달라요 이게 개꿀이야 위치탑 나이스 감시 들을때 5개 터 안쪽 안쪽 한국 안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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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뼈가 죽는다 만약 불가능이 아니라 흥미디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니? 싹 죽였는데? 좀 전에 좀만 더 침착하게 제가 봤으면 심지어 하나 아꼈음 하나 아낄 수 있었는데 조금 조급해가지고 하나 더 던져버렸어요 아깝다 아아 일곱칸 된거 진짜 너무 좋고 갓가시고 샷건이네요 엠팔칠공 어우 너무 큰데? 용량 킹벌차 또 나왔네? 음 오우 다 소염기까지? 다 소염기까지? 심지어 이거 전문가용이라서 개꿀이야 귀한거야 귀한거 소총 탄약 제조기도 있네? 어? 야 그거 하나 부셨다고 바로 영웅이 돼버려? 아이씨 야 그거 하나 부셨다고 바로 영웅이 돼버려? 아니 이럴거면 이럴줄 알았으면 타임 이렇게 들고 안나왔지 아 뭐 고작 하나로 저렇게 많이 차? 탄약 최대가 40이네 아 야 너 들어가 봐라? 잠깐만 진통제도 빼 니가 그거 들고 뭐 할거야 그럼 카펜더 들어갈게요 카펜더 바로 얘도 올리고 싶어 사모래도 얘 지금 뭐지 이거? 요새와 어 얘가 근데 석궁이지 얘 빼요 바로 빼고 어 하 우리가 소총이 하나밖에 없다 어 뭐야 어 자 다시 빼 얌전히 얌전히 빼 응 답이 없다 지금 소총이 답이 없네 사사탄이 몇개나 있나 아이고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또 음 샷건 어 샷건 아 아 여긴 붙여? 붙여 오케이 붙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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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이고 저희도 챙기고 그- 그것이 이거였나? 아 이거 자 총 12개 챙겼고 이걸로 저 위에있는거 두개 끝장내버립시다 아 나 진짜 장난질을 하나 얘네가 나랑 너 그게 아직 안차있었니? 어 얘는 하나밖에 없네? 잠깐만 뭔진 안알려트네 총기 고장시 응급수리 가능 모든 탄환이 적을 관수 샤프슈터네 근데 그거말고도 뭔가 더 추가되어있는것 같다 샤프슈터에다가 야 여기 너무 좋은데요? 안들어가고 싸울수있음 터졌어 개꿀임 야 들어와 기량만랩 찍었는데 개꿀 뭐 이렇게 많이 날려있어 이게 말이 되나? 와 진짜 좋다 얘네 캐릭터가 이정도로 좋은줄 몰랐어요 연료통 아까나 나오지 젠장 이젠하고있네 저게 향상된 수리도구 너무 좋다 저건 아 그런가방 필요없어 그런건 좋아 미쳤나봐요 진짜 와 말이 안나온다 말이 너무 좋다 캐릭터가 야씨 차원이 다르구나 레드탈론은 레드탈론으로 생존자 다 채워도 헐맛나겠네 어 내려가야되네 오히려 다리 부러지는거아닌? 이정도는 괜찮음 지금 연료통이 원래는 쓰레기인데 지금 연료통이 원래는 쓰레기인데 지금은 챙길만한 가치가 있는게 우리가 이제 역병심장 부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호드잡거나 편하게 그러고싶을때 이게 좋으니까 연료통이 연료물자가 원래는 쓸데가 없다가 이젠 좀 쓸데가 생긴거죠 저기도 조지고갑시다 짝 죽었지? 짝 죽었지? 건축물자 너무 좋고 수리도 오네 그러지말고 그러지말고 음 역병심장 하나 부수면 저정도 차는구나 음 역병심장 하나 부수면 저정도 차는구나 좋네 잠깐만 얘네랑 안좋아졌지? 무지성으로 부딪힐 뻔했어 무지성으로 부딪힐 뻔했어 무지성으로 부딪힐 뻔했어 쟤 어디갔지? 쟤 어디갔지? 조직에 중심으로 부딪힐 뻔했어 쟤 어디갔지? 좋아 씨앗들 씨앗들 이제 안챙겨도 되지 않을까 아 수리 한번 땡기고 주유 한번 땡기고 왜? 쓸데가 없으니까 사기 엄청 좋아져있네 추석한방상 적은거 없네 그렇게 멀진 않네? 음..근데 나중에 보는걸로 일단 여기 갈무리부터 해야지 아 깨지게 좋아 나쁘지 않아 탄 좋고 클래식 석봉 버리고 무기잔에 필요없어요 1회차로 해보니까 무기잔에 딱히 쓸데가 없다는걸 알았어 이젠 이젠 알겠어 진통제를 할 필요없어 아이나 먹자 만피 채워놔 내가 필요한게 ARC보탄이 아닌데 어? 이거 왜 4개가 돼? 흠 흠 흠 구 domest 버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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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로조박 쪼끔 아깝긴 한데 수상한 방송부터 가봅시다 내 속도를 내가 감당하지 못했어 못 쥐겠지? 또 있어? 또 있어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니 여기 뭐 뭔일이 있냐? 몇 마리야? 야 미리 모여 넌 뭐야 내가 너무 늦었네 살려달라고 불렀네 내가 너무 늦었네 개꿀템이 너무 많은데 나중에 다시 어딘가 해둘거 같은데요? 지금 뭐가 없어 윤벤이 없어 안 돼 진짜 스탑 야 그럼 차라리 시 드라이 시 드라이 끝 ต櫓 파이전 옵 자 저는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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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 써져있었던거지? 에코 정보원 MB29 현장 테스트 씬 17 1일째 마침내 내가 들었던 물건들을 손에 넣게 되어 너무 흥분된다. 이 에그헤드들은 자기 새끼들에게 엄청 보호적이다. 에그헤드가 뭐죠? 에그헤드가 뭔데? 식량? 잠깐만 에그헤드가 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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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디카핀 아니 무슨 정글러 찾는 저거 어? 라이너처럼 여기저기서 콜을 해 동시에 아 적 리신은 탑에 사는데 이러면서 봐 탑 리신이니까 탑에 있겠지 인마 요새 탑 리신 얼마나 많은데 저쪽으로 어이구 와 길이 정말 거짓 같구나 에이 어 근데 이게 강에는 특수 좀비가 안나오네 신기하네 왜 안나오지 어떻게 보면 강이 제일 안전해 아 아 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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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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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꽂이 꽃꽂이 아침밥 을 제공한다 침대 및 식량 개꿀 꽃꽂이 근데 무슨 특성이야? 그래 둘이 잘 살고 죽지말고 죽을때는 랩을 내줍략 여기가 더 많은 듯한 스티커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의 상태로는 잘 생각나요 안되었고, 그치에 압력이 너무 잘 죽을때는 아 드디어 타이밍이 딱 맞네 저거 뭐야 근데 전략걱으로 발전소 같은 거 주차도 이미 떠야되요 37? 37? 37? 어 내가 뭘 보고 37으로 생각한거지? 아 탄약 탄약 탄약이 37이었지 뭐 어쨌든 언젠간 올려야 되는 거였으니까 괜찮겠지? 아 농장 빼지말까? 지금 어떻게 돼있어? 플러스 2지 여기서 두개 나오지 이거 약초로 바꿔 그럼 그럼 대신 의료 물자 생길거 아냐 그러면 은닙품 얘기 좀 그만하면 안될까? 뭐야 다 고친거 아니었어? 쉿 어 이렇게 돼있구나 여기